오늘의 미션은 바로 그거 이상한 거 걸리면 어떡해 엄마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엄마 이 피디가 힘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재미나 두어치 왜 그러는 거니 너는 불만 있으면 얘기를 해 삐이 또 이렇게 황 끝난다 우리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션이 왔어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아이들이 골라주는 옷을 입고 골라주는 향수 신발을 하고 아이들이 골라주는 메뉴를 먹고 마시고 향수는 쉽다 나 하나밖에 없어 아이들이 골라주는 재료로 신발도 어차피 2개밖에 없어 아 근데 이거 이상한 거 걸리면 어떻게 가 우리가 그 재미로 하려고 전화제 애들 이리 와봐 옷을 골라줘야 돼 너네가 나는 애들을 믿어 웃기게만 안 돼 이거 진짜 아빠 밖에 나가야 돼 너네 잠깐만 아빠는 너네랑 같이 다닐 거야 그러니까 너가 만약 아빠를 창피하게 입혀 놓잖아 그럼 너도 창피한 거야 아니 여기밖에 없어 아빠 어차피 검은색밖에 없어 응 검은색 아빠 검은색 바지? 응 그래 위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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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이거 어때? 이거 아빠 이거 야 이거 입고나마저 죽어 더 야 지금 스키버거를 입으면 어떡해 지금 이거? 그래 이건 괜찮다 이거? 못 신어? 못 신어 검은 바지? 고마워 고마워 쉐이키 아우 야 저기도 있어 저 서랍에 가고 있어 서랍에 바지랑 옷도 입고 있어 이거 입으라고 저거 여보한테 너무 길지 않아? 이거 바닥 끄는 거 아니야? 고마워 진호가 골라줬어 진호가 골라줬어 어? 시작은 이거 유튜브 각은 안 나올 거 같은데? 너무 잘 골라줬네 저거 스키복 입었어요 지어보 하하하 애들이 저 보드복 골라줬는데 보드복 저거 어떻게 입어 지금 여름인데 아 유튜브 각 안 나서 어떡하지? 아아아아아ㅏ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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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다시 해? 아니야 괜찮아 난 좋아 난 제민이가 힘들었으면 좋겠어 이거 이거 역대급이야 얘가 깨끑게 웃자고 한 건데 오히려 얘가 편집하기 어려와가지고 내가 깨끑게 웃는 거 아니 제민이를 위해서 찍는 게 아니지 구독자를 위해서? 구독자를 위해서? 보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지 이 피디 저희는 이제 옷을 다 가려 봤습니다 리오가 가방 골라줘 리오가 가방 골라줘 딱! 말루야 어? 이제 두각이 안 나와 그럼 그냥 주작하면 안돼 괜찮아 괜찮아 너네 지금 제매니 3초에 힘들게 하고 있는거야. 괜찮아 난 좋아. 잘하고 있어 너네는 지금 약간 형아가 모르는거야. 형아가 잘 고르네 어울리게? 어? 얘네가 센스가 있네? 센스가 있네.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 신발도 어차피 2개밖에 없어 진짜 아팠톡 아니야? 근데 그건 운동건이야 그냥 너가 골라... 이거? 메롱해. 삼촌한테 그렇지 이거 진홍가 골라준거 맞지? 그 이유는 뭐야? 저는 신발이 없습니다 이거? 야 너 되게 잘... 너 되게 착하다 이거 어떻게 재민이가 되게... 이거 짱구하나 넣어 잠깐만 이거... 봐봐 애들이 골라준 거 아 근데 구독자분들이 보면은 아 근데 이거 구독자분들이 보면 오해할 것 같아 이거 주작 아니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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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거 어때? 이 PD 니가 시키는 미션인데 진짜 솔직하게 하는 것 뿐이야 그렇지? 어 그렇게 다시 재선호 표정 재선호 표정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하다가 막 많이 편집하고 그러진 않겠지? 먹을 거야? KFC KFC 먹을 거야? 어 그럼 아빠도 KFC 먹는 거네? 어? 아빠도 KFC 먹는 거네? 나 진짜 나이스 어? 아빠도 KFC 먹는 거네? 어? 아빠도 KFC 먹는 거네? 어? 아빠 KFC 뭐 먹을 거야? 어? 니가 엄마 뭐 사줬어? 어? 엄마... 엄마 제일 좋아하는 건 이것만 먹으래 이것만 먹으래? 이것만 먹으래? 좋아하는 건 맞잖아 진짜 엄마 이것만 먹어? 자기 스시 볼 두 개 사고 엄마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건 엄마 이거 먹으래 와 여보 거 되게 맛있겠네 어 니가 잘했어 너가 영상을 살렸다 지금 재민 삼촌이 이 재민 너 되게 좋아할 거야 어머 이거 뭐야? 그리고 아빠도 KFC 먹는 거네? 아빠도 KFC 먹는 거네? 아빠도 KFC 먹는 거네? 아빠도 KFC 먹는 거네? 어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리오 나한테 주고 있어 고마워 리오야 점점 리오가 시킨 거랑 다른 걸 먹네? 아니 되는 부른데 애들이 남겨가지고 또 배고파니 또 배고파니 너무 배고파니 또 배고파니 또 배고파니 또 배고파니 또 배고파니 또 배고파니 일단 뭐 애들이 점심 사줬는데 뭐 괜찮은 거 같네 미오가 너무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미오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아? 진호도 지가 KFC 먹고 싶은데 아빠도 KFC 좋아하잖아 빨리 먹어 빨리 시켜 그러는 거야 그럼 아빠도 KFC 먹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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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피디도 그래서 오늘 편집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 망했어 너가 망했어 그걸 좋다 난 좋아 이피디가 이렇게 막 자기 기획한 대로 안 되는 게 나 너무 행복해 얘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했지만 얘가 지금 골탕 먹이게 된 거잖아 이 미션 때문에 재민이가 힘들어 이피디가 힘들어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더 재밌겠네 하여튼 호라티비 제임스와 애니였습니다 다음 챌린지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가리지마 찾아뵐게요 빠이 이피디 망했당 넌 망했어 쏭 wurden 5 5 3 3 과 trem 2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